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수업에서 oracle 데이터베이스 에디션 중에서 express edition 이라는 것을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oracle express edition 그리고 18c 라고 하는 버전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버전의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다운로드를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이제 oracle express edition은 기본적으로 공짜에요 그리고 oracle에 대부분의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른 oracle 제품들과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학습용으로는 더없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이걸로도 충분히 많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resources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이 oracle express edition 으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는 여러분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제품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얘가 어떤 도움을 주는가 라는 것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영어가 좀 익혀가지 않으시면 번역 버튼 누르시면 대체로 잘 읽힙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해봅시다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oracle 계정을 로그인을 요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원 가입하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oracle database express edition 18 버전을 다운로드 받는 페이지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에 약관을 동의하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에서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accept 를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리눅스 버전과 윈도우 버전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oracle express edition은 윈도우와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죄송하게도 맥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나면 저 같은 경우는 oracle x184 underbar win64.zip 라는 파일이 생겼거든요 저 파일이 압축된 파일이니까 압축을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extract all 뭐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제하면 압축이 해제된 파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 파일을 지우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setup.exe 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oracle은 기본적으로 설치도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뭐 설정할 것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상용으로 사용할 때는 뭐 설정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하는데 이 express edition은 그런 복잡함을 그냥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치를 하면은 그냥 다 돼요 그러면 설치 다 끝나면 그 다음 절차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화면에서 그냥 next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약관에 동의해주시고 그리고 어디 설치되는지 한번 쓱 보세요 중요하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next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잘 입력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패스워드 쓰면 절대 안 되는데 우리 교육형이니까 1 6개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이제 oracle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관리자 권한으로 슈퍼 유저 권한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가 저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next 버튼 누르고 여기 보시면 어디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죠 한번 쓱 보십시오 자 그리고 install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설치가 시작이 되네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오라클이 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차 한잔 하면서 설치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치 잘 끝내셨죠? 설치를 다 끝내셨으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 여러분이 설치한 프로그램들의 리스트를 한번 보시고요 그 중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오라클이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가 되었을 겁니다 오라클 이렇게 클릭 그럼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SQL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얘가 뭔지는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저 네임을 입력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사용자 같은 거 만든 적 없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오라클은 기본적인 슈퍼 관리자 권한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뭐가 뭔지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다 이렇게 치세요 Sys Sys라는 이름의 유저로 로그인을 할 거예요 그때 뒤에다가 as라고 하고요 sdba 그리고 엔터 치고 또 엔터를 치세요 제가 그렇게 했을 때 connected to Oracle Database 18c express edition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오라클을 설치했고 그 오라클에 여러분이 접속을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l el el